전쟁의 화염이 모든 것을 파괴했던 곳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고풍스런 아름다움을 간직한 도시. 이 모든 풍경이 재건과 복원의 힘이라는 걸 알고 나면 바르샤바는 더 위대해 보인다. 구시가지의 건물들은 마치 한 편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듯하다. 다양한 그림들로 정식된 건물들은 유럽 중원의 파리로 불리며 유럽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는 바르샤바의 옛 모습을 상상하게 해준다. 도시를 퇴살리려는 바르샤바 시민들의 노력은 폴란드는 물론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켰고 완벽하게 복원된 구시가지는 198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사연 많은 바르샤바의 거리를 걷다 보면 구시가지에서 가장 먼저 복원됐다는 예시장 상인들의 장터 구시가지 광장을 만나게 된다. 다채로운 색으로 채색된 광장의 건물들은 그 자체가 마치 아름답고 거대한 박화 같다. 전혀 이전에 대해 알아보는 것 같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